어느 한, 내 마음을 확인할 길은 없어. 나는 영영 솔직해질 수 없는 걸까? 너 방패에게 보여. 방패가 뭐냐고? 설명해. 내 조알람 안 올린 것도 방패 때문이었어. 그래? 말해. 미안해. 왜 미안한데? 왜 미안해야 되는데? 혜영인 알아? 말 안 했네. 왜?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들킬까 봐?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. 내가 이해할 수 있게. 방패. 너 때문에 깐 거 맞아. 근데 내가 여기 온 건 혜영이 때문이야. 넌 방패를 깔게 만들었지만 혜영인 방패를 지우고 싶게. 거짓말. 나 봐. 내 눈 보고 다시 말해.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. 너네. 너 나 좋아해. 너 나 좋아해. 너 나 좋아해. 너 나 좋아해. 워! 방패가 뭐야?